양이 되게 많다 그치? 이것도 소자 아니야? 소자인데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상숭아 먹어봤어? 네 맛 괜찮아? 응 여긴 맥주이니까 여기 짬뽕뼈 짬뽕뼈 탕수육 맛있네 맛있네 짬뽕뼈 아 근데 양이 많다 우리가 근데 다 고백시켰잖아 응 이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양이 많다 음 이제 짬뽕도 먹어 요거 먹어 요거 요거요? 요거 요거 고춧가루 솥도 소스 이렇게 막 논간gano 고춧가루 고추 고추 그리고 더보기란 치즈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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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국물 대박이네 어, 먹어 무기머로 무기머로 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